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나와서 말씀하시는 두 불을 보니까 불이 앞에 없고 뒤에 있으니까 뒤통수만 보이고 얼굴에 안 보여서 제가 일부러 뒤로 끊어섰습니다. 보이라고요. 저기 불이 없으니까 저도 옛날에 이영호 선생님이 모임을 처음만 만들었을 때 그런데 그 얘기는 오토모어치의 코가 대자라고 그러죠. 저도 조그만한 모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바쁘고 이래서 제가 여기 잘 못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 최균희 교장선생님이 참 트임 하시고 이 단체에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시는 거 보니까 참 너무 애 많이 쓰시고 책도 오늘 보니까 참 굉장히 값지게 잘 만들었는데 또 하필이면 회장님 작품이 뭐 한편 중에 잘못 됐다고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오늘 사실 최균희 이사장님께서 좀 나와 달라고 그래서 제가 제가 평소에 디지털 호른이라는 전자 악기를 혼자 집에서 부르고 이랬는데 오른쪽에는 가드라왔어요. 이사장님은 제가 좀 격려하고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다가 신앙수하고 이럴 땐 제가 악기를 한 곡 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여기 김종상 선생님이나 이주영 선생님 모두 다 어린이 문화운동에 평택을 이렇게 몸 바치고 교직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는데 저도 거기에 같이 집기여서 지내옵니다만 제가 이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다른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런 문화운동을 하는 사람을 사회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국가에서도 많이 도와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정말 이런 어린이 운동을 한다든지 뭐 문화운동을 한다고 하면 제일 그걸 시시하게 보는 거예요. 무슨 정치다. 무슨 기업들이 하고 있는 뭐 경제다. 뭐 하면 온 나라가 조들썩거리면서 그러면 다 하는데 어린이 운동을 한다. 어린이를 위해서 뭘 한다 하면 그걸 시도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모두 다 평생을 어린이를 위해서 좋은 글을 쓰고 또는 노래를 만들고 이러지만 어린이를 위한 그런 글이나 노래가 어른들에게는 입으로는 그렇게 잘 필요하다 하면서도 이 아이들에게도 잘 보급이 안 되고 어른들은 무시하고 이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아주 속상한 일을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 방송시행법이라는 게 지금 그 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법이에요. 실질적으로 하는 법에 말 한마디가 잘못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음악은 모든 노래는 이런 말을 갖다가 그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모든 가요를 이렇게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송에 보면 어린이를 위해 부리는 동료 또는 우리들 정신문화를 정말 고창원적으로 올리는 그런 각오 또 우리 국민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국악 이런 게 사회적으로 지금 안 불리잖아요. 지금 불리고 있는 게 뭐냐 가요만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4, 5살 먹은 조금 습든 얘기입니다만 지방 같은 아이들도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동료 안 부르고 전부 가요만 다 부르는 거예요. 이게 참 이렇게 우리나라가 한심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2년 전에 국회 회관이죠. 거기서 우리 문인들 모두 다 가가지고 장관 불러내가지고 말이죠. 그냥 저희가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말 그런 운동을 해서 지금 이제 이게 방송법이 지금 바뀌어야 지금 찰나에 있습니다. 이게 빨리 바뀌어서 모든 노래는 또는 모든 음악은 이러면 그 안에 동료, 국악, 가곡이 다 함께 들어가가지고 지상파 방송은 물론이고 모든 방송에 가요와 같은 자격을 가지고 거기에 방송이 되고 불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운동을 지금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난 2월달까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가 부회장직을 이제 끝났어요. 이제 임원도 제가 이제 끝났습니다만 그 임원에 가서 저기 보면은 너무 속상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20명의 이사 중에 대중가요 말하자면 요즘은 대중이라는 말 뺍니다만 가요이사가 14사람이나 돼요. 그리고 나머지 6사람을 동료의 2사람 국악의 2사람 가곡의 2사람 그냥 양념으로 붙여 놓아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좀 이거는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보면은 음악저작권료가 발생된 거를 이렇게 얘기 들으면은 대중가요에서는 말이죠. 한 달에 몇 천만원 뭐 무슨 저 이름이 있는 그 저 기획사에 이런 사람들은 뭐 억대가 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가요라는 게 불리지 않으니까 뭐 몇만원 뭐 뭐 많다는 게 뭐 몇 십만원 이러거든요. 그 참 같이 앉아서 이제 같은 똑같은 2사람 자리로 앉아있어도 속된 얘기를 쪽팔려 가지고 말이죠.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회에 이거를 건의해서 이 법을 또 고치려면 또 국회의원들이 이걸 저기 그 뭐 입안해가지고 그걸 안 해주면 안 된다네요. 또 그런 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금 우리가 뭐 참 숨어있는 하나의 그 저 김종산 아까 회장님 여기서 축사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우리 재산이라는 게 뭐 물질적으로 무슨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정신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 육성해서 어린이들은 이걸 우리가 건강하게 키우는데 우리가 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모임에는 사실 보면 이렇게 사람도 뭐 많이 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무슨 정치나 뭐 다른 이런저들 가면 그냥 매어 터지도록 사람들이 오고 대중가요 부르는 무슨 모임에 가면 뭐 사람이 몇만명씩 그냥 울버리고 무슨 케이팝 팝이니 뭐니 이런 지금 무슨 요즘 사고가 나가지고 뭐 지금 떠드는데 그런 젊은 요즘 대중가요 가수들이 말이죠. 어디 가서 노래 부른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참 우리나라가 정상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서 발전하려면은 우리 정신문화운동을 하는 우리나라가 이런 정말 봉사하고 이런 모임에도 사회에서 그리고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또 정치하는 분들이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1당 100으로 여기 오신 분 한 분이 단 모임에 100사람보다도 더 큰 그런 힘을 가지고 여기 오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야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맞춰서